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중급 10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느린 되돌리기 4번 기본 뛰기 뒤로 느린 스윙 4번 느린 되돌리기 2번 뒤로 느린 스윙 2번 느린 되돌리기 1번 뒤로 느린 되돌리기 4번 뒤로 느린 되돌리기 4번 뒤로 느린 되돌리기 4번 다리 되며 뛰기 뒤로 기본 스윙 8번 되돌리기 4번 뒤로 기본 스윙 4번 되돌리기 2번 뒤로 기본 스윙 2번 되돌리기 1번 뒤로 3자리 연속 되돌리기 뒤로 3자리 연속 되돌리기 기본 들기 뒤로 연속 되돌리기 뒤로 2자리 다리 되돌리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뒤로 연속 되돌리기 뒤로 cut 뒤로 유기 뒤로 rectangle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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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nge 뒤로